도 뭐지, 도 뭐지, 도 뭐지, 도 뭐지 아 1명 가사 바다 world 뭐 지금 뭐야, 오늘 안해? 오늘 안하나 귀엽지 않아? 응 이거? 아니면 이거? 녹음을 아이러브유 뭐 뭐 그럼 이제 걔 난리나 걔 알지 누군지 아 야 근데 이거 귀여운데? 이거 어때? 너 파티옷 아니야? 머리도 묶여줄 수 있어 미쳤다 너무 귀여운데? 너는 파티야? 이거 근데 진짜 크다 생각보다 야 근데 정말 저거 봐 귀여운데? 아니 진심으로 아니야? 귀여워 연준아 우리가 너 선물 사러 왔단다 물어볼까? excuse me Do you guys have a soccer player? Yeah Outfit? Yeah 5 How about you and me? 3 3 3 2 2 2 2 2 2 2 3 3 2 근데 나도 이렇게 줄은 처음 사봐 사실 아 그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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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파이어 세이트럼마인드지 아 아니 아니 아 아 아 아니 굳이 이걸 이 날씨에 벗겨서 먹는 아 미국 본토 최신 1호점 맞아 저기? 모르겠다니까 그래도 코리아 갈비큘로 먹었는데 그냥 햄버거 그냥 햄버거 그냥 햄버거 그냥 맛있는 햄버거 근데 꼭 저거를 원한건 아니었어 어? 억수수? 먹긴 먹어 먹긴 먹어 헐 이거 살까? 이거 너무 귀여운데? 요즘 곰돌고기였던거지? 자는거 스테인더 그리고 지금 음료 음료 은일로 음료 는 에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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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너무 얼어서 찍지를 못하겠죠? 야 먹어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거? 왜 많이 먹는 거 같아? 생각해보면 우리 많이 먹고 있는 거 아니야? 근데 우리 많이 걸었잖아 가슴이 짜증나 싸가지 없는 자가 이거 들고 있는 거야? 이거 들고? 뭐 들고 있어? 어딨 거 같아? 그냥 싸가지 없으면 안 되는 거야? 신시드 할머니가 시장에서 돌돌이 머리 엄청 끼잖아 파마한다고 그거 같아? 오늘 바지도 샀어 아니 이걸로 세트로 가게 색깔 바지 사려고 맛있어? 근데 그게 소스야 맛있어? 맛있어? 내가 좋아하는 요거트야 추운 건 모르겠고 진짜 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미쳤어 20분 걸어가는데 이게 5분처럼 느껴지는 기적 5분은 아닌가? 근데 너무 맛있다 아 근데 처음에 핑크벨을 찍었어야 했는데 너 지금 좀 춥지? 추운 건 맞아 추운 건 맞아 이런 느낌 행복하다 어 행복하다 이런 느낌 시켰는데 뭐 길 가다 피자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마침 10시부터 피자를 먹으러 온 이게 피식 여행? 피식 여행? 응 아 짜증나 너 날카로운 거 어때? 우리 오빠? 치즈 아니야? 응 나카가 너무 맛있어 우리 오빠에 나카가 너무 맛있어 그래? 봐라? 빙수 맞죠? 빙수? 응 얼마큼 보여? 몇 살 한테까지 되게 한 번 뿌려봐 이거 반 이렇게 잘라봐 이렇게 잘라? 응 손으로 잘라 좀 약해질까? 약해질까? 약해진다고? 나이스 갈라할까? 나이스 갈라 인간은 도구를 쓰고 포크는 왜 안 가져왔을까? 포크도 있었거든? 야 근데 개맛이겠다 여기 밑에 거 해주셨거든요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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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미쳤다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? 콩 같은 맛이 찐이야 야 도미노 분발해라 그냥 매운거 다 뿌리고 같이 골라줘 야 이거 할까? 이거 미쳤는데? 이거 너무 귀여워 사 이거? 어 해피 벌스데이 야 예중 생일카드 어 아니면 저거 만들고 이렇게 커 카드가 너무 예쁘다 미쳤다 미쳤다 야 내가 사갈까? 너 사줄 사람 없잖아 아니 부모님은 To my wife happy Valentine 긴 거 같겠어? 이거? 이거 어때? 뭐? 연준아 안정우가 너를 위해 고름가드란다 그냥 오 오 오 보고싶어 분위기가? 네 느낌이 있네 오 너 뒤 먹여넣는 느낌 고마워 고마워 어떻게 또 확인을 했네 갑자기 아니 근데 갑자기 몇시지 정확히 이러고 봤는데 12시 반이라고 써있는거야 어이가 없어 아 근데 너무 춥다 강바람 아 너 좀 봐봐 와이를 모르는 맛인데? 시켰는데 3개 다 크림이면 너무 맛있겠다 냄새가 너무 맛있어요 그렇지 않을까? 4시 47분 4시 47분에 건너기 시작 파이팅 이거 뭐 구간에 지쳐도 어쩔 수 없어 이거 그냥 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화장실 마려우면 빨리 걸어야 돼 맞아 화장실 화장실 마려우면 빨리 걸어야 돼 화장실 마려우면 빨리 걸어야 돼 20분도 안 걸린 건너기 끝 우리 막 구경하고 사진 찍어서 그거 그니까 15분인 거야 그거 빼면 뭔지 알아? 15분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 추이니깐 그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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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그래가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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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치다 안 먹어 참치는 없잖아 잘 안 먹어 먹어봐 조금만 잘라줘 그럼 그거의 반에 반 안 먹어 아니야 연준아 생일 아 짜증나 아 짜증나 방금 밥 먹고 나와서 또 핫도그를 먹겠다는 저 집념 평가해 봐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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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몰라 그냥 그 왜 혈관에 지방 엄청 끼는 거야 난 안 먹을래 이게 뭐가 있어? 나랑은 가끔 해 아 진짜 친해 아니 내가 그래서 헬렌한테 얘기했는데 근데 그 여자아이가 어 있다고 해가지고 소개팅을 잡혔어 소개팅을 이번 주에 아 래피탈션 어떻게 해야 되나? 응 맛있어? 그냥 그래 그냥 그래 난 근데 원래 스틱크 소스를 흘렀 빙스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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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나온 거 찢었어 발골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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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 그 애 발골쇼 아 이거 제일 맛있는 거야 진짜 많이 먹어 응 하고 싶은 거 다 해 응 더러워 보이는데 테이블이 원래 나무 구운줄 알겠지 프랑귀 곱하기 1.14에 번 그래 도마 파는데 내가 원하는 거? 응 파자 그럼요 여기로 이 테이블 매트 여기다 놓고 밥 먹는 거야 으 에이 에이 이 음료 여기야! 10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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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m 10m 10m 뭐랑 먹어서 먹을거야? 얘 마지막 야식 뉴욕에서 어떻게 자를거야? 어떻게 자를거야? 아 뭐해? 어떻게 자를거야? 벌써 그렇게 잘랐잖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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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먹을만이야? 아니 아니 나 많이 안먹을거야 알았어 먹자 너 잘라 쟤 잘랐잖아 왜 후원해낸건데? 아니 좋아지 피자 남부질 상황 우리 18분만 기다리면 되네 뭐하는거야 오픈한지 4분만에 와 진짜 태도 다 바뀌는거 뭐야? 그러고 기다리는걸? 왜 저래? 어때? 어떻게 올 때까지 나오게 될 수 있어? 우리 다 와야 들어올거야 대행은 없는데 대행은 없는데 말을 해야되나? 현상황 현상황 브리핑 바람 캐나다의 그 뭐야 기후로 인하여 질레이 아니 캔슬 비행기가 캔슬되는 바람에 뉴욕에 하루에도 있게 됐는데 어 지금 마이바를 지금 안좋게도 미국에 뉴욕에 이모할머니께서 거의 주미셔서 너무 멋있는 이모할머니 내가 일단 먼저 채워달라고 말은 안했고 근데 약간 반 강제로 공항에서 노숙할게요 이랬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약간 조카가 이모한테 저 빼고 제 친구들 아이패드 다 있어요 유유하는 느낌으로 그냥 어? 우리 산책 아 맞다 우리 아이스틱 먹으러 가지 어 할머니 저희 공항에서 노숙하려구요 모르니까 그냥 할머니 기절치판 하셔가지고 그게 무슨 소린이야 무슨 소린이야 너 그러다 고화돼 뉴욕 고화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우리 우리 어 롱 아일랜드에 있는 종 진짜 어떻게 쉽지가 않아 아이 이게 재밌어 재밌어 기억에 남을 듯 기억에 남을 듯 한 10년째 집에 우리 그때 그랬지 그랬지 아 진짜 토론토는 진짜 정이 안 간다 아니 그 룰이 어떻게 해 룰이? 룰이? 하하 하 하